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헬로우! 하이! 더워요! 근데 나는 반팔을 입었지! 근데 알지? 비행기 안은 추억! 그래서 나는 긴팔도 챙겼지! 아주 지갑으로... 저 제일 중요한 걸 안 챙겼었지? 내가 빌려줄게! 고마워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채영아! 채영아 정신 차려! 다 챙길게! 완전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채영아 나 지갑이 없어! 그래 사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 정신 차려 채영아! 채영아! 우리 둘 다 되게... 민나 씨다! 내추럴 페이스 주세요! 제가 왜 산거 아니죠? 주의neg 여기 봐! 맛있겠죠! 맛있겠죠! 넘맛! 넘맛! 음! 리그 투어를 가기 위해서 근 한 일주일간 저희랑 저희 포함 모든 스태프분들이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대박이었던 게 PCR 검사를 어제 하러 갔거든요. PCR 검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자각키트로 검사를 하고 오늘 PCR 검사가 어제 음성이 떴어요. 그리고 오늘 공항 오는 그 길에 또 자각키트로 검사를 했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히 음성 쭉 한다는 거. 근데 너 미션 뭐야? 나 좀 어이없어. 나 너무 어려워. 난 진짜 뭐하지? 아무튼 LA에서 걷겠습니다. See you in LA. 저는 일단 이 기내가 여름에도 춥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긴팔 티를 꼭 챙기고요. 그리고 영화가 들어있는 아이패드. 그리고 머리끈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선글라스랑 안견. 오오오. 그리고.. 그렇게 많아. 가는 동안 읽을 팬들의 팬들. 그리고 충전기랑 이어폰. 그리고 작은 구조배터리. 그리고 건조할 수도 있으니까 미스트. 그리고 비행기에서 쓸 뭔가 엄청난 마스크. 오오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라라라라따. 이런 저만의 간식. 네 간식. 여기 보면 초콜릿도 있고 뭐. 젤리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많아요. 출출하면 얘기해요. 네네. 잘 때 끼워도 돼요? 아 네네네. 그냥 가져가요 이제? 오늘 저랑 1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지금은 나연언니 방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노래가 없나요? 하나 둘 셋. 붉은 자산세. 아 너무 예쁘죠? 아 하늘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무슨 그림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응. 맞아. 그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우리 서로 찍어줄까? 그래. 아 이제 뒷모습이 좀 당겨야 되는데. 아 오케이. 들으켜주세요. 아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제 걸로 찍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약간 세로를 좋아하긴 한데. 아 네. 세로로 찍어주세요. 아 확실히 좋네요. 아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아 괜찮아요. 그래요? 찍어줄게요 이제. 저 그쪽 걸로 찍으면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보내줘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브러쉬 터트를 볼까? 오 약간 달라. 오 우와. 멋있다.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안녕.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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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합니다. 안녕. 안녕. 맛있어? 쇼 굿. 선생님 인터 좀 꺼더라고요.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네. 안 했어요? 지효가 해버려가지고. 아 그래? 나 알았지. 원래 아무도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시작할 때. 그게 약간 눈치보다. 어 맞아. 그게 싫어서 나도 준비를 했어. 근데. 나연이 이거 아까부터 나랑 연습 많이 했는데. 계속 와요? 이거 카메라에도 담겨있어 연습하면서 가는 거. 어 미안해. 지금 나올 수 있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This is our first time to do my video sir. And it's so much fun. I really love this. And I hope you do too. 어 미안하다. 아니 몰랐으니까. 언니 근데 영어 할 때 특징을 알아냈어. 언니 약간 민망한가 봐. 아니 왜냐면. 약간. 왜냐면. 약간. 다 같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중간에. 너무 감사해. 아는 영어로 막. 아 그냥 뭔가 되게. 되게 민망해.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죠. 오늘 기호가 잘 시작해줘가지고. 제가 스르르르 먹었어요. 하하. 오늘 약간 다르게 과자 입었어요. 절대 눈꼬리를 올리지 않는데 오늘은? 올려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양갈래를 한 이유가 있나요? 약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기회에 한없이 올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소통이다. 지금 나연 언니랑 서로 미션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언니 미션을 들었거든요. 아니면 언니랑 나랑 약간 긁어? 사실 언니랑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내가 모모한테 한 거 보여줄게. 나 몰래 찍었잖아. 쿠션 뒤에 핸드폰에서 흥겨놓고.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핸드폰이 없어져서 모모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근데 모모가 공연이 끝나고 높이구나.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오는데 진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의 미션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핸드폰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타겟은 모모인데요. 모모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에 전화 좀 해줘라 하고 제 방으로 불러서 그럴 예정입니다. 성공할지? 시도해볼게요. 어떻게 카메라를 이렇게 뭔가 하고.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없어. 내가 몸 다 뒤졌어. 나 캐리어도 다 뒤졌어. 나 냉장고도 뒤졌어. 진짜 없어. 이럴 수 있어? 나 차에서 부정권 가지고 내렸어. 어떻게 알아? 왜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가져가야 돼. 나 어디 있는데. 몰라. 같이 찾아가줘. 진짜. 벨소리 안 해놨지? 아 벨소리 근데 나 맨날 해놨는데 뭔가 벨소리 안 해놨는데 아니 진짜 내가 다 뒤졌거든. 여기 뭔가 다 뒤졌어. 화성실 때 지정도 내가 냉장고도 뒤졌어. 아 잘 먹겠습니다. 음 매워. 매워? 맛있어. 저는 유일하게 제 맵 짝꿍인 사나와 지금 엄청 매운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맵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매콤하지? 연하다 뭔가 좀. 이렇게 하지? 저희는 지금 텍사스에 폴트 월스에 와있습니다. 사랑해. 뭐야? 아픈 와중에도. 미션 있나? 어? 헐. 너 정말 기가 막힌 아이구나. 아니야. 내가 카메라를 들었을 때 사랑해라고 하는 거죠. 너 미션이. 아니야. 사랑한 동안은 저 과식적인 모습이 정말 부자연스럽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현이가 지금 사랑해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합자스러워. 우리 땅에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션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아 나도 미션을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원래 이 꼬리를 절대 빼지 않는데 요즘 빼기 시작했어요. 좋죠. 어때요? 어때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폴트 월스의 첫 공연 잘 해봅시다. 네.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지역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텍사스. 많은 분들이 되게 환영해주셔서 좋아요. 기억이 나나요 혹시? 그때 기억이. 어. 살았을 때는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왔었어요. 텍사스에. 아 진짜? 부모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럼 오늘 지인분들이 많이 오시겠다. 많이 와요. 같이 거의 키워주신. 우와. 우와. 그럼 오늘 미나 씨 지인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해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끝났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지금 막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왔고 끝나자마자 콜라를 먹어야 돼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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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이 다 지워질 정도로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원스분들이 진짜 텐션이 너무 좋았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원스들로 기억이 들 것 같아요. 저기 뭐 찍고 계시네요? 또 갈게요. Let me back soon. 수소에 왔습니다. 하아. 보통 공연할 때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늦은 시간이고 막 그러니까 항상 공연팀에서 이렇게 야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아 나 미션 해야 되는데? 정현이한테 미션 할까? 펩시 타임. 어떡해 너 화장실 못 지워 죽어 죽어.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지만 저는 밥 먹을 때 탄산이 꼭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빵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잘 먹겠어요. 빵이 너무 맛있다. 꿀맛이네. 이거 와 대박. 왜 체리국 맛이 나지? 했는데 내가 사는 체리 펩시였어. 여러분 대박. 이거 강추. 천재. 텍사스는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하다는데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진짜 갓 뒤집혀서 나온 그런 스테이크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괜찮나? 오랜만에 제가 클렌징하는 거를 찍어보려고요. 어 근데 나 머리꾼. 아 머리꾼. 아 머리꾼. 어떻게 이렇게 노을리를 먹으면 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날라오래요. 어휴. Vietnam 치우고 올게요 안농 저는 다 씻고 내일 보내 캐리어도 싸고 준비를 다 마치고 누웠습니다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고 애틀랜타에 가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에 비행기에서 볼 드라마를 다운받을 거고요 오늘 별로 못 찾기 때문에 빨리 잠에 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도시에서 찍어볼게요 안녕 모모씨 입술 안 발랐지? 나도 안 발랐어 입술 안 발랐을 때 너도 그래? 약간 이 가운데만 빨개 나는 그렇진 않아? 뜯은 부분 아 뜯은 부분은 빨갛지? 그치? 건조할 때 뜯은 부분 보여? 응 맨날 그렇진 않아 다 같이 찍어 나는 이렇게 찍는 게 더 잘 나오는 거 같아 아 나 이게 더 잘 나오는 거 같아 그래? 나는 봐봐 응 이게 더 낫지 않아? 다시 위로 해봐 이게 더 나은데? 그래? 아니야 몬스 봐봐요 몬스 봐봐요 위에서의 나의 얼굴 밑에서의 나의 얼굴 이렇게 동그랗지? 이게 뭔가 성숙한데 위로 봐봐 동그랗지? 그럼 밑에서 봐봐 좀 갸름하지? 아까부터 아 이게 더 낫네? 언니 저거 찍으면 되지? 그래 브이로그 뭔가 재밌는 게 있어야지 제가 지금 라이벌이 지효거든요 지효는 지효는 이번에 제일 많이 찍었어요 네모리치 비율 다 썼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 네 아니에요 지효는 일단 바지 이거 입을까? 괜찮은데? 그렇지 뉴욕에선 치마를 좀 입어볼까요? 나도 왜 치마에 잘 손이 안 가더라 근데 산하야 뭔가 어 정말 산하 같지 않나요? 하 정말 이 중에 이 중에 기분 내키시는 거대로 오케이 오케이 쓰면 좋겠고요 네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감사해요 나인씨 제가 오늘 모모 것도 골라주는데 진짜? 모모도 아주 찰떡으로 골라줬어요 피팅하는 거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끝! 아틀란타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벌써 뉴욕 공연 두 번만 하면은 다시 한국으로 가는데 뉴욕 공연까지 잘 할 수 있겠죠? 제발 부디 모두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공연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짐을 싸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다른 주를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시차가 한 시간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행히 와 짐을 먼저 썰을까요? 끝 제가 지금 정연이한테 정연이 핸드폰을 숨기고 이제 정연이가 핸드폰이 없어졌다 하면은 내가 전화해줄게 내 핸드폰으로 내가 전화해줄게 괜찮다 성공할 수 있을지 Where is my phone? Where is your phone? 이거는 저의 내 핸드폰 사이 또 탈출 털드폰 만할까? 근데 너 미션 뭐야? 미션 나도 미션을 해야 되는데 나 미션을 해야 되는데 미션을 해야 되는데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